안녕하십니까. 인천누수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인천누수는 30년의 오랜 경력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누수탐지, 방수공사, 고압세척, 화장실공사 등의 다양한 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현장이든지 하자 보수 걱정 없는 완벽한 공사를 해드리고 있으며 합리적인 견적과 기분 좋은 서비스 그리고 철저한 AS를 통해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인천누수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